저 부처님이 발타바라라고 이름을 저에게 발타바라라 이름 하신 저 부처님은 유망불이죠 지금 유망불 때 붙어서 발타바라라고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와가지고 숙습을 다 떠나서 지금의 무학을 얻었다는 그 말이죠 그다음에 묘촉이 선명하여 그것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무학을 얻은 그걸 지금 말한 거죠 묘촉이 묘한 촉감이 선명하여 그러니까 물에서 몸을 칫는데 그것도 하나가 촉감, 촉진인데 여기서 묘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묘를 바래가지고 열애장 묘지녀성을 알았다 해서 묘촉이라고 한 거죠 물이 미끌미끌하니 몸에 그것이 부드럽게 잘 대하니까 묘촉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전에 좌우에서 여러 가지 그와 비슷한 것들이 나와 있었죠 이외에도 그것이 요향이 미론이라면 향진 원통에서는 요향이 미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또 좌우에 가서는 우반히 사탄은 묘색이 미론이라고 나오고 묘색, 묘향, 무슨 묘촉 다 그런 묘자가 다 붙었죠 아야다는 아야다 그것이 교지녀한테는 묘음이라고 나오죠 다 그런 식으로 묘자를 다 붙였어요 깨달아가지고 열애장 묘지녀성을 깔았기 때문에 경계를 대하는 그 경계가 다 묘한 색이든 묘한 의미든 묘한 촉이든 묘한 행이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는 묘음 나오죠 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묘색 나오고 묘향 나오고 그 다음에 묘촉인가요 여광보산한테는 뭐라고 안 나왔죠 여광보산 그것은 묘음이가 또 나와야 할 판인데 묘음이는 그거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묘촉만 나왔죠 여광보산은 빠졌죠 빠졌지만 써내려면 묘 미라고 해야되고 있죠 야광은 빠졌잖아요 영음경에 야광말은 없죠 묘음 묘색 묘향 묘촉 다 그런 묘자가 다 붙었어요 깨달은 사람은 경계에는 묘 아닌 게 없어요 전부가 다 듣기묘을 했거든 그 묘를 얻었어요 듣기묘 깨달아서 모두 기묘라 깨달아서 그 묘를 얻은 거라요 듣기묘 그러니까 음성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아서 묘를 얻었기 때문에 묘음이라 하죠 또 빛깔에 대해서 색경계에 대해서 그 묘를 깨달았기 때문에 묘색이라 하죠 묘향, 묘촉도 마찬가지죠 묘촉이 선명하여 묘촉이 밝아져서 묘색 명이가 아니고 묘색 명이죠 불자주를 이루었다 불자의 멍으로만 이루었다 불자의 주라고 하니까 초주 정도죠 10주에 처음 초주 10진, 10주 나오죠 밑에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10진, 10주, 10행, 10효양, 10지, 등각, 묘각, 능엄경에 다 나와요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자세히 한번 보시고 여기는 10주 초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죠 8권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오죠 8권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0주, 10행, 10효양, 10지, 등각, 묘각 그런 것이 다 나오죠 초주는 신심주라고 나오죠 신심주 믿을 신자, 마음 신자, 초주가 신심주죠 그것은 8권에 나오죠 8권 335페이지에 보면 무너심 책으로 335페이지에 보면 끝줄에 가서 명 신심주라고 나오죠 초주가 신심주라요 그래서 불자주는 바로 초주를 징득한 그러한 위치라고 그렇게 설명도 하지요 부처님께서 원통을 부르시니 원만이 통하는 그 원통어법을 부르시니 제가 징득한 바와 같아서는 초기인이 가장 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묘촉이 선명해서 묘촉으로 발며마 묘촉은 오역할 때 우리 몸에 부딪히는 그런 것이 처음의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묘촉이 선명해서 그 초기인으로 발며마 도를 얻게 되는 원통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최상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깨달은 것이 전부 다 최상이라고 말하죠 여섯 번째는 가섭의 법진요 법진원통이요 마하가섭의 법진을 원통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하가섭과 및 자금광 비군이 등 여기는 또 두 사람이 나오죠 마하가섭이 바로 부처님은 10대 제자 중에 선종 제1조 가섭존자에요 부처님은 옆에 가섭존자 안한존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가섭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우예가 관사 부터야 구별을 합니다 가섭이란 말은 인도에서는 흔히 쓰는 말이라요 가섭 부처님도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가섭불이죠 가섭불 가섭존자 가섭존자도 여러 가지요 우르빛나가섭 낮에가섭 가야가섭 여기는 마하가섭이요 가섭 바람문도 있고 바람문은 이름이 가섭이라는 바람문이 있고 열반경에 보면 보살도 나오죠 가섭보살 가섭보살 품 나왔잖아요 열반경에 열반경이 하도 오래되어서 까마득하지요 마하가섭과 아울러 자금광 비군이 자금광은 마하가섭 부인이라요 부인인데 둘이 다 부부가 다 죽음 되었어요 일타신 집안에는 아버지도 죽음 되고 어머니도 죽음 되고 일타신도 죽음 되고 일타신 형도 오랜심이라고 거신도 죽음 되고 동생도 죽음 되고 조카도 그 집안이 다 되었어요 또 그것이 어섬사는 어섬까지도 죽음 돼가지고 어섬이 우리 것이 권사신님 사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진주에 가서 벌 길려고 산다고 하던데 호국사 주지도 가고 진주 호국사 그래서 그 집안은 중이 다 되었어요 그 일가족이 또는 어섬까지 다 중대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부부관이 중대했어요 자금광 비군이 등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팔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죠 마하가세비랑에서는 대음광이라고 음광이라고 번역하죠 마스름자 빛광자 몸에 빛이 난다 해서 음광이라고 번역합니다 음광이 불식 이미 소론들 우한청풍 부여수와 그런 말 있죠 그 가운데 두 분이 다 마하가세비나 자금광이나 다 빛이 난다고 해가지고 이름들이 빛으로 되어 있죠 부처님 도금을 했거든 과거 전생에 도금한 그 인연공덕으로 몸에 빛이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들이 자금광이고 또는 음광이다 내가 옛날 겁에 어차 개중에 이 사바세계 가운데 여러 자가 어떤 책에는 있을제자로 되기도 하죠 제차계중하여 이 계중에 있어서 어떤 책에는 여러 자 되기도 하고 있을제자 되기도 하고 그 책에는 있을제자요 제차계중 그렇게 호가다 다른 책에는 글자가 달리 나오는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셔서 출세하신 그 부처님이 이름이 1월 등명이라 법학위에 보면 1월 등명부 나오잖아요 내가 친근함을 얻어서 그 부처님을 가까이 가서 그 부처님께 1월 등 부처님께 법을 듣고 아까 배우고 어떤 책에는 아까 배운다는 배울학자가 익힐습자로 되기도 해요 운법 수습이라고 그렇게 된 책도 있어요 익힐습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름이 빛나는 태양의 빛 발의 빛 등뿌부 빛 다 밝은 빛을 상징해가지고 지혜광명을 의미해서 1월 등이라고 되어 있죠 부처님이 열도하신 후에 1월 등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다가 열반하신 후에 열반을 열도라고 하죠 사리에 공양을 하며 그 부처님 그 부처님 1월 등 부처님께 출가를 했는데 아니 출가를 그런게 아니고 법을 듣고 배우기만 했죠 나중에 멸도하신 후에 사리에 공양을 올리고 등불을 키고 발금을 이어서 창등을 했죠 그래가지고 자광금으로 자세기라는 금으로써 부처님 형상을 발랐더니 도금했다는 말이요 불상을 이렇게 잘 했더니 자이 이래로 너의 자가 이것은 그러할 이자요 그러함으로부터 임이요 몸으로 그 뒤로 붙어서 세세생생의 몸이 항상 자금광 지가 원만 했나이다 몸에 자세 그 부처님과 같은 금광이 나온단 말이요 금빛 찬란한 빛이 비까비까나와요 몸에서 그래서 자기 부인도 자금광이라고 했죠 이 자금광 비구니 등은 곧 저의 건속이니 등자 있는 거 보니까 뭐 아마 다른 가족도 있는가 본데 여기는 그냥 두 사람만 나왔죠 곧 저의 건속이니 동시 발심 했나이다 부부간이 같이 발심을 했다 전등록에 보면은 이 무인부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등록에 전등록이 30권인데 전등록 제1권에 이 마가섭은 무인부처라고 두 분들이 마가섭하고 자금광 비구니하고 마을만 부부지 별로 부부생활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그 말이죠 저는 세간 육진이 변교함을 관찰하고 세상의 색성양 이초법 육진 그것들이 변해서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찰나생 찰나 찰나에 생겼다가 찰나에 없어지고 해서 변교가 되죠 그걸 관찰하고 오직 공격으로서 멸진을 닦아서 공격이라서는 마음이 피고 고요한 공격 그러니까 정멸 공격을 가지고 멸진정을 닦았단 말이에요 멸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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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진이라서는 육진이나 또는 육식이나 모두 다 그걸 없애는 거죠 몸과 마음이 이제 백천검을 지났듯 그래서 가습존자는 몸과 마음이 백천검을 지낸다 해도 잠깐 마치 탄지와 같아서 손가락 이렇게 한 번 튕기는 순간과 같이 그 많은 세월을 멸진정 에 들어가지고 잠시 동안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족산에서 미륵보살이 나올 때까지 정에 들어 계신다는 것이 미륵 하생경에 나오잖아요 계족산에서 멸진정에 들어가지고 미륵이 나오시기를 기다리죠 각 발과 같이 생긴 산이라고 해서 계족산에서 이 멸진정 가요 멸진정에 들어서 대 미륵 하생 하시다 미륵이 하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 이르기 하생 할 때까지 몇만년 몇십만년 몇억년이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계세요 멸진정에 멸진정에 들면 호흡도 차단되고 또 먹지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동면에 든 것처럼 대변 소변도 끊어지고 혈액순환도 끊어지고 그냥 정에 들어서 돌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공법으로써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법진원통인데 법진이라는 것은 제륙 의근을 의근의 대상인 법진이죠 법진에 대해서 원통을 한 건데 여기 보면 법진이라는 것이 별로 뭐 뚜렷이 뭐가 나타난 것은 없죠 단지 법을 듣고 바꿔 배웠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사례에 공양했고 부처님은 불상에다가 도금을 했고 세상 육진경계가 다 변교항서를 관찰하고 공격을 가지고 멸진을 닦았다는 그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법진으로 봅니다 법진이란 말은 두드러지게 경문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묘법이란 말이 밑에 나오기는 나오죠 묘법 아까 묘향 묘성처럼 세존이 저를 두타 두타가 가장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니 묘한 법이 묘법 여기에서 나오죠 열리고 밝아서 온갖 눈을 다 소멸 된다 투타제일 가섭존자라고 가지요 칫대 제자 중에 가섭은 투타제일 이라요 투타제일 투타란 말은 범어요 머리도 짜 투타죠 투수가 바로 투타요 투타제일 투타제일 가섭 다 특기가 다 있어요 다문제일이 이제 안하니 원래는 사리불이 제일 먼젠데 선종에서 사리불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선종에서는 가섭을 최고로 여기죠 지혜제일 사리불 침통이 또 제일 가는 다 제일이 있어요 침통제일 못걸려 몽년존자 몽년존자 영암경에 푸르나가 나왔죠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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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gospel 롤 롤 롤 롤 에 롤 n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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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타란 말은 두수라는 뜻이에요. 두수라는 것은 터는 겁니다. 법진을 털어버려요. 십이 두타경이 있어요. 두타에 대한 법을 열두 가지로 설명한 두타경이 있는데 두타가 바로 마음에 먼지를 터는 것. 고행하고 수행을 피나게 하는 그런 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지 턴다는 것과 같죠. 마음속에 법진을 털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두수라는 말은 털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털게 해가지고 먼지 털듯이 터는 거예요. 열두 가지 두타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하루 한 끼만 먹고 나무 밑에 자고 누대기 입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걸식해서 걸식하고 그런 것들이야 그런 고행, 수행이라요. 공동묘지에서도 자고 다 떨어진 누대기, 걸레 같은 것도 가지고 자기 옷을 지어 입고 또 자만 자고 용명 경진하고 그런 등등이 열두 가지 투타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첫째라고 말이죠. 그래서 가삭존자는 걸식할 때도 부잣집은 안 다니고 가난한 집만 늘 찾아다녔죠. 가난한 집에 찾아다니면 얻어먹기도 힘들죠. 얻어먹더라도 험한 음식, 아주 먹기가 안 좋은 음식이나 얻어먹기, 쌀뜨물 따위나 얻어먹고 말이죠. 다문제일은 안 아닌데 경전을 결집을 했죠. 이분은 경전을 결집했고 이분은 논장을 결집했고 소승돈, 경율론, 이분은 율장을 결집했죠. 우발인은 계를 잘 지키는 계륨사고 이분은 논장이고 이분은 경자이고 경율론, 지혜제일은 사리불, 신통의제일은 못걸련, 설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푸르나, 논의제일은 가절련. 논이라는 것은 변론을 하고 토론하고 하는 설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가 설법과 비슷하지만은 달라요. 그래서 소승론에 대해서 제일 밝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리불 논 같은 거, 감노비론 같은 거, 사재론 같은 거 그런 거. 일행제일은 뭐죠? 일행이 뭐요? 일행은 비밀한 행이요. 부처님의 사생활을 자기 아들이니까 부자가니까 부처님의 비밀한 행을 제일 잘 아는 일행이라면. 남 몰래, 남 모르는 난달리 그 비밀의 부처님의 수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니까 그렇죠. 부자가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누워계시고 그런 것까지 다 잘 아시겠죠? 또 나우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더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 거고. 자기 어머니하고 하는 것도 부처님은 아들이니까 제일 잘 알죠. 예를 들면 대인관계, 자기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일행 같은 거. 부처님은 비밀한 행. 공돌이를 잘 아는 것이 해공이고. 천안통이 제일이고. 개를 잘 지키는. 그래서 나우라, 수보리, 우바리, 아나요. 부처님이 원통을 부르시니 제가 징득한 바와 같아서는 법인이 제일 최상입니다. 여기 법인이라는 것이 법진을 가르치는 법진의 원인. 법진의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아까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법인은 설명이 없지 않아요? 법인도 때나 본래가 다 법진 자체가 허망하고 변교한 거죠. 그래서 변교하고 본래가 다 공격이라요. 그런 게 법인이죠. 저희 징득한 바는 법인이 가장 최상이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börjar... ntar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